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모의고사 앞두고 선생님이 오늘은 업법 관련된 좀 팁을 드리려고 오늘 캐스트를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일단은 업법 문제 뭐 틀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 부담을 좀 많이 내려놓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고 또 업법 문제를 접근을 하긴 하는데 해석을 다 하면서 여러분 처음 그 끝까지 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친구들도 여러분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좀 핵심적으로 다뤄볼 거는 보기가 이제 밑줄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전 여러분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은 선택형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적절한 걸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나와지는 게 밑줄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떤 특정 보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가상에 약간 대응되는 상대방을 골라줘야 되는 거는 맞거든. 그거 문제 되게 잘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좀 넘겨짚는 습관들이 있는 게 있어요. ING 있으면은 아 이제 PP랑 구별하는 거겠지? 아니면 ING가 있으니까 어 뒤에 투부정사랑 구별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짚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습관을 좀 깨는 팁을 그러니까 완전 문제 풀이에 관련된 내용이야. 오늘 이제 2020년 1월, 아니 9월부터 2021년 9월, 2022년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총 고1, 고2 거에서 6문제에 나왔던 동사와 관련된 것들의 보기들을 좀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 파생 보기는 문장 구조를 먼저 보셔야만 정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이 동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물어볼 수 있는 문법 포인트가 워낙 많습니다. 동사에서 여러분들 뭐 물어볼 수 있냐면 시제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태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의 일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 보기를 넣어놓고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싫어하는, 싫어하는 친구들. 뭐 2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여기에서 동명사도 발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사로도 이제 발전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투부정사에서도 수동능동이 있고요. 투부정사 시제도 있고요. 동사와 비롯된 뭐 5형식 문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역시 시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동능동 구별 가능하고 분사는 원래 자체가 수동과 능동 구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꼴이 한 적어도 한 10까지는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기들 봤을 때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고 넘겨짚으시면 안 돼요. 넘겨짚으시면 안 되고 문장 구조 보시면서 아 이건 뭐와 뭘 구별하는 거야. 약간 이거는 문장에서 지금 구조가 이렇게 짜여있다가 보기가 여기니까 아 이건 얘와 얘를 구별하는 거구나.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몇 개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다 가져오지 않았고 필요한 것만 가져왔는데 3번엔 이습니다. 그쵸? 동사 관련된 보기죠? 그럼 문장 구조를 볼 거예요. 자 perhaps 이거 부사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even more striking. 자 훨씬 더 충격적인 뭐야? 비교 끝만 나오고 끝났네? 이거는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 2020년 고1 9번 문제인데 고1 29번 문제인데 여기 이스가 지금 동사 자리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주어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수의 일치 문제지만 주어가 뒤에 있는 걸 잡아내서 여러분들이 도치를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별 문제 없겠죠. 그쵸? 주어가 여기 있었으니까. 4번에 gave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사실 여기 when부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when 해주고 나서 데이가 주어고 gave가 동사가 나왔어. 그들이 줬어. white wine 그 다음에 colored with red dye 그쵸? 붉은 염료로 물들여진 색깔이 들어가진 흰색 와인 흰색 와인 white wine 그치? 이것들을 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연구조사하는 부분을 여기 주어진 부분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데이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실험자들입니다. 실험자들. 그렇기 때문에 white wine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가 들어가서 were given 이런 형태로 문장이 들어가줘야 되는 수동과 능동부별 문제였던 거고. 됐지? 그래서 보기들이 뭘 물어보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걸로 이제 1번 가보면은 여기 2021년 고1, 9월입니다. 여기서도 문장구조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money 잡고 그 다음에 from부터 과로 쳐서 anything 해주고 나서 that부터 다시 anything을 꾸미세요. 선생님 이 that가 어떻게 해서 앞에 있는 anything을 꾸미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that is로 풀어 쓸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주격관계대명사야. 그치? 여기까지 가시고 is used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동사가 되는 건데 be used to 알고 있죠? be used to 동사 원형을 쓰면 뭐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to ing 들어가면 뭐 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건 정리돼 있어야지. 머릿속에. 그거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문맥상 따져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dismissing ing가 나와 있어요. 그럼 ing가 나왔을 때 바로 투부정사랑 구별하는 걸까? 아니야. 여기도 구별을 좀 문장구조를 보시면 that would mean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firms producing less and 빈칸 some of their workers 라는 식의 표현 나와서 firms을 해주고 나서 producing less 여기서부터 firms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and와 연결되는 이 dismissing이 어떤 거와 연결되느냐. 그거를 잡아내시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프로듀싱 ing가 있고 여기도 ing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해석을 다 가져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보기들의 문장구조는 보셔야 된다는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밑에 거는 사실 여기 이제 since부터 잘라내셔도 이 문제는 상관은 없어요. 그치? 왜냐면은 the human brain 그쵸? 인간의 뇌에 대한 이야기가 뭐 들어오나 보지 그것들은 has shrunk의 때 여기 math 질량에서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 뭐 뭐 이후로 해서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since 다음에 문장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 그 다음에 peak 이렇게 해서 동사가 나와져 있는데 이 동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능동태를 쓸 거냐 수동태를 쓸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렇게 해서 능동과 수별을 이제 구별을 해보시면 되는데 peak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제 정점을 찍다라는 단어예요. 알겠지? 거기에서 응용하셔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옳고 그름도 따져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주어가 여기 위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have domesticated 동사 들어가시고 ourselves가 이제 목적어 그 다음 many of the tasks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새로 문장인가봐 여기서 주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동사가 지금 나와져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task들 어떤 많은 일들 일들이 주어진 상황 여기 복수형의 주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의 일치가 되는 거고 수의 일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지. has가 아니라 have가 와야 되지 않겠어? 그치? 복수형에 맞는 그렇게 해서 문장 구조를 따져보시면서 그냥 읽고 쓱 넘어가지 말 고 여러분들이 뭐하고 매칭을 시켜볼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 2020년 고의 9월 걸로 가볼게요. 여기는 보기가 3가지가 나와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why 뒷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어쨌든 새로운 문장 나올 겁니다. 그래서 morality 주어 들어갈 거고 is defined 여기 동사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s부터 쭉쭉쭉 들어가주는데 for 전치사 나왔죠? 그래서 그 뒤에 ing 그쵸? for 다음에 ing 여러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보시면 되니까 이거 2번 이상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으로 가시면 no matter how부터 여러분들 나와져 있는 부사절 지금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orality가 지금 주어인 형태잖아요. 그치? 여기가 주어야 도덕성 그 다음에 to be always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소셜리 소셜 릴레이션십 하고 동사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이건 투부정사와 동사구별 라는 문제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morality 한 다음에 여러분 동사 is로 들어가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의 형태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뭐 맞는 보기겠지만 that 뒤에 나와져 있는 여기 relationships 주어 within 부터 여기까지 depend 그쵸? groups 그 다음에 that human 미안 여기서 after 관계되명사 human depended on 여기까지 해서 groups 꾸며주고 그럼 주어에 대한 동사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문장구조가 여러분들에게 보기들의 엄청나게 많은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끔 해줄 수가 있는 게 있어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주어 organism 그 다음에 living부터 여기 have adapted 해서 동사 썼죠 그리고 나서 썸으로 물론 나왔지만 다시 주어 동사를 쓸 순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져 있는 이 ing는 맞는 보기 그쵸? 여기는 allow의 5형식을 잡아주시면 되는 물론 여기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서 they are 그쵸? 이렇게 해서 동사 들어온 것들 그 다음에 death부터 꾸며주는 내용인 것도 보시면 되겠지만 분사구문의 allow 이게 5형식 문장에서 많이 쓰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썸 프레데터즈 주어 그 다음에 헌팅부터 어디까지 존 오브 디 오션까지 그러면 프레데터즈 주어인데 폭수형의 주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의 일치 해수와 have의 문제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have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됩니까?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는 2022년 9월 여기는 보기 3번하고 4번 두 개가 짜여져 있네 자 여기 people 주어가고 have a perceptual 해가지고 쭉 여기 동사 가시고 여기서 death으로 꾸며줘요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캐릭터리스틱스 s 붙어 있으니까 usher 쓴 거 괜찮지 이런 느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fascinated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people 주어가시고 그 다음에 engage 동사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nd reflecting 여기가 여기랑 여기 부분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in ways that 해가지고 that부터 여러분 ways를 꾸며주는 형태에서 잡아주시는 건데 infants가 find 한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다라고 느끼는 방식이냐면 재밌어 아이들이 재밌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감정을 유발하는 ing가 나와서 fascinating 해가지고 능동문제까지 커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보기들만 보고 여러분들 느낌상 이거랑 비교되는 거겠지? 넘겨짚는 이런 것들 해보지 마시고 동사 관련된 보기들 나와주면 먼저 주어동산 한번 찾아줘 그렇게 해서 문장구조를 따져봤을 때 이게 수의일치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분사에서 ingpp구별인가 투부정사 동명사 구별인가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동사하고 아까 투부정사가 비교되는 경우도 봤었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어법 보기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좀 생각해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느낌 따라가시는 거 하시는 거 말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키출 문제로 또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민우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민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